맑고 푸른 가을 하늘에 공기까지 깨끗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일교차가 크게 난다는 점인데요. 요즘 주변에 감기 걸렸다는 분들 종종 볼 수 있는 만큼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 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현재 영동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도 5mm 내외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해안가 찾으셨다면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에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전주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